나쁘지 않아? 야 레전드 이거 전설의 라이즈 잘 아시나요? 거의 두번째 레전드 찍은거 같은데? 아트록스로? 자 내일 외출해서 이불 좀 살까? 제가 집에 이불이 있는데 여름이불밖에 없거든요? 근데 뭔지 알죠? 여름이어도? 에어컨을 키고 겨울이불을 덮고 싶은 그런 심정 겨울이불이 사고 싶은거야 이불 혹시 얼마정도 하나요? 사면 침낭 하나 사죠 군대에서 침낭 덮고 잘 때 있잖아요 은근히 편했음 뭔가 딱 완벽하게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나가서 살까도 고민해봤지만 나가서 싸제 이불 한번 덮으니까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진다 뭔 침낭이여 머리털 이불이 국룰이지 액션이 어디일까? 탑인가? 내가 액션을 했을때? 껄끄러웠던거 아트록스? 아트록스가 좀 껄끄러웠던거 같은데? 아트 한판 하자 어? 뭐야 아 이거 참 미드 액션이었네 아니 탑 레넥톤이었네 이거 레넥톤 상대로 아트록스 별로 안좋은가요? 할만하지 않을까 그래도? 점화 들고 하죠 들어들렸습니다 뭔 점화요 아트록스는 텔포지 아니 상대는 점화인데요? 나도 점화 될걸 그랬나? 아트는 텔포죠 김민재 0701 저사람 본인일까? 본인 맞습니다 첫템 알려주세요 그러면 아트록스 장인이 왔네 도방이요 나는 갈게 아 이게 안맞아? 상대는 검이네요 어 잘피하는데? 큰일났다 어 비상 벌써 살짝 비상임 흠 괜찮아 사리면서 하자 사리면서 파밍만함 니달리도 아래쪽 다이브는 안당하겠죠 이러면 내 아래쪽이 킬 났네 어 좋아요 오 곧 다 배드 어 나쁘지 않아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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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레전드 이거 그 전설의 라이즈짤 아시나요? 어 이 두번째 레전드 찍은거 같은데? 아트록스론 뭐 공속이 왜이렇게 느림 안좋네 챔피언이 안좋네 챔피언이 아 아 아 야 이걸 전멸 안써? 안쓸 만한가? 에라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렐넥 일단 노플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? 어? 이러면 이득이죠? 나쁘지 않다 여기서 닌탑 아니면 톱날 닌탑 톱날 뭐 사나요? 빨리 빨리 판금 오케이 아트록스 장인이 닌탑이라 했음 코 달지 마셈 사실 저 사람 사칭인거 아니야? 알고보면 그냥 자칭 아트록스 장인 브론즈 3 이런거 아님? 뭐야 이거 이 친구 뭐하죠? 배포를 녹일 수가 있을까? 아 와 안되겠다 롱렙 찍히겠는데? 어? 어? 아니 뭐야 어? 레헥터나 고마워 그래 왜 이런 짓을? 누구 오나요? 설마 악샨 오니? 어? 아 어? 어? 와 이거 너무 아깝다 진짜로 조금 침착해서 Q2타 맞췄으면 되는건데 너무 아깝네 템이 사기긴 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와 아트 장인들 그냥 다 꼴빠로였네 아님 말고 갉아먹죠 도움 주실 분 있나요? 혹시 최대한 천천히 미는 중 이거 뭐 안되나? 아 아 도와줘 괜찮아 괜찮아 살았으니 오케이다 Q 어? 어우 다행이다 Q 야 이렇게 싸워도 이기네 이게 아토록스인가? 야 이거 그냥 사기 챔이네 당연히 어딨음 라고 할 뻔 파워골더도 좀 먹을까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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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뭐 할게 없는데요? 게임이 끝나가지고? 오케이 렌네가 한번 붙어보자 탈렙이랑 구기에는 양심이 좀 없긴 하지만 너도 좀 심심하잖아 렌넥이 온갖 스킬 다 피하면 이건 그래도 지겠네 그래도 지겠네 헤헤헤헤헿 에라 모르겠다 어?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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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그린 팀 물결은 작게 원을 그리코 훈책하네 고조과 함께 추위해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되게 화가 났어 이 친구 아트록스 상대로 뭐가 나을까요? 진짜 뭐할지 모르겠는데? 몰라? 니 능력에 입증해 볼테냐? 내가 왜? 내가 왜? 그냥 케인 해야지 지금까지 안보이면 여기 따는 듯 아닐까? 아니네 일로 오네 무서워 죽겠군 이 에고가 왔는데? 연기 좀 해야겠다 이 에고야 왜 그러는거야 나한테 경험치 먹으면서 빠져나갈 생각 해야겠는데 이거는? 한 랩 찍고 보죠 어? 100% 못 먹음 근데 에라이 상대방 상대 한 뱀 아 좀 아깝네 4인전을 어떻게 해야 되지? 좀 어려운데 이제? 많이 힘들어지긴 했네요 어우 아파 아깝다 1타가 안 맞았어 가르키는 언제 되지 진짜? 에라이 가르키는 됐다 나쁘지 않아 어 화이팅 화이팅이요 나도 일단 화이팅하는 중 앗 어우 아파 이거는 집 가는게 맞지 않을까 아닌가? 그냥 버텨보기 W를 무조건 맞춘다 마인드 이거는 진짜 가야되나? 흐흐흐흐 아니야 이거까지 한 번 먹자 오케이 뿌옥뿌옥 버티는 중 흐흐흐흐흐흐흐 에건 가야된다 빠졌네 야 너무 아깝다 이게 아트록스가 살짝 늦게 적었으면 궁극기로 피흡하는건데 너무 빨리 적어서 피흡이 안됐어 너무 아쉬운데 어 그래도 좋아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네 어 낫배드 낫배드 이 정도 교환이면 괜찮다 저도 05일치고 성장은 하고 있거든요 05일인게 살짝 문제지만 크게 나쁘지 않다 오케이 잡아 잡아 굿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나쁘지 않음 어 해줘 좋습니다 가버려 나도 가버려 흐흐흐흐흐 저는 달게 죽겠습니다 이 정도면 야 05일 케이니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였다 이 정도면 아 좋았습니다 굿 어 좋아요 정글 마구 먹기 늑대도 먹어주고 라이즈 쪽도 가서 라이즈도 한 번 한 번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가버려 좋아요 온 종말의 겨울이여 라이즈는 룻앤 극딜이지 헬퍼 탈 때가 여기라도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죽어야지 자 수고하셨습니다 야 딩고가 1등이야? 아 네 순방 지금 채팅치면 유튜브에 나오나요? 안나옵니다 안나가지 이 맵도 좀 오랜만이네 뭐 억가 좀 해야겠다 앞에서 자 가볼까요 일단 빠르게 달려줍니다 뭐 어렵지 않죠 이런데서 여기서 점프하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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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자 왼쪽으로 가서 살짝 피하고 아 일로 가서 여기서 안떨어지면 되겠죠? 이런식으로 좋아요 좋아요 이 녀석 억가해야겠다 이 길쭉이녀석 어? 실패 어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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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한 명 떨궜다 이제 들어가야돼 가보자 가보자 가는 막차 타버리기 사람으로 한 명 네에 미안하다 미안해 핸드폰 어떤 기종 쓰시나요? 아이폰 11을 씁니다 어? 지금 야 큰일났다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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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올라가야돼 오케이 지금이니 지금이니? 지금이 아니었나? 어? 맞아 맞아 으챠 아우 좋았습니다 어? 야 그냥 정직하게 가자 아우 좋았습니다 굿 어? 아니야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야 정직하게 가 나같은 뉴비는 이런 맵 그냥 정직하게 가야돼 천천히 천천히 여기서 한 칸만 가고 여기서 한 칸만 가고 여기서 한 칸 가고 어어어 오케이 으챠 아우 좋습니다 어어어 오 오케이 으챠 아 좋았습니다 어어어어 으으으우으으으으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